제네지스 터보 33 G70 한번 타보고 싶어 한번 타보고 싶어 어떤 느낌인지 오늘 에어컨 플러싱 브레이크 액 미션 오일 이 차는 1234 와이프입니다 금액이 좀 비싸겠죠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비 설치해 놓고 미션 오일은 지금 순정품을 넣을지 발본을 넣을지 고민중 있습니다 어떻게 넣을지 약간 약간 6만켓 탔는데 세차 때부터 약간 떨리는 그런게 있다라고 충격 쇼크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보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옆에는 지금 15 하이브리드 15 하이브리드 15 하이브리드 에어컨 플러시 엔저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T 도 그랬고 이하도 그렇고 제네시스 3.5 T인가 그것도 오일이 적게 나왔죠 이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네요 지금 거의 거의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1234 YF 작업입니다 이 차량은 니로 니로 지금 에어컨 플레이싱 얘는 오일이 POE POE 오일 550g POE 오일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죠 이 정도 나오죠 오신게임에 엔진홀 도 같이 오일이 조금 다르죠 PO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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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E